그럼 다시 좁려놓은 3점 미스 스크린 받고 뚫렸습니다 을미도 올라갑니다 빼주골 만보 해결 여기까지 들어갔을 때는 1벌은 무슨 없었으면은 골이 나오거든요 2벌 최진승 최승욱이 벌로 쪽으로 은발라와의 맺혀 1대2 버스터 볼빅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포스터 골 투입을 한 다음에 런더에게 많은 경기를 줘야 돼요 이탈리아에서 프랑스, 크로아티아, 터키까지 최승욱 넣어줍니다 런더 잡았고요 투 핸드팩 이런 경격을 흘렀어야 돼요 런더를 이용한 또 런더 속으로 골 잡았을 때는 투비가 몰리거든요 이때 외강 이래서 찬스를 찾아가면서 먼저 해서 낸 오리였죠 우려 있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